제가 여자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왔는데 뭐 이렇게 발라줬잖아요. 우리 엄마 생선 가시로 나 찔렀어요. 진짜로 나오는데 이제 아버님께서 또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울 뻔해 또 울 뻔했어요. 노래 하나 불러주시겠어요. 초원 한 곡 다 불러주시겠어요. 정말 좋은 분들 감사히 잘 만나서 제가 정말 잘해야죠. 그런데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아버님께서 편찮으신데 부모님 관계가 원만치가 않으신데 아버님께 결혼을 하겠다는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버님께서 섭섭해하시면 어쩌나 아니면 불안해하시면 어쩌나. 그렇죠. 뭐 얘가 시집 가버리면 나는 어떡하지. 그렇죠. 그런 생각 분명히 드시겠죠. 그럼요. 그래서 그 아버님한테 말씀드리기가 내가 지금 이러는 게 맞나 항상 매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아버님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빠 내가 아빠랑 같이 있을 거고 아빠 옆에서 내 옆에서 같이 행복해 줄 사람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라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아빠한테 보여드려야 아빠도 기운 나실 거라고. 왜냐하면 제가 혼자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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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는 이렇게 힘든 일이 있고 밖에서는 웃고 일하는 게 제가 아무리 강단이 좋고 해도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집에 오면 항상 힘들고 밖에 나가서는 또 내생 못하고. 또 웃어야 되고. 네. 그것 때문에 제가 혼자 스스로 흔들리는 게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정말 든든하거든요. 제 마음이.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아빠한테. 나 괜찮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아버님한테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아버님 반응이 어떠셨어요? 말씀드리기 전에 아버님께서는 생생한 방송을 많이 보셨더라고요. 매번 그걸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아빠가 그걸 보고 계시더라고요. Cathy Zelop Which means произошね. 어머 얼어 необhor? 엄마 이거 어떡하지? 괜히 뜨끔해서 그랬죠. ём들도 가까이. 그랬더니 아빠가가 그때는 몰랐으니까 저런 친구는 누구랑 결혼을 할까? 그런 거예요. 나예요. 그때까지만은 결혼 약속을 수 없었을때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아빠가 혹시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둘 중의 하나잖아요. 그냥 쟤 누구랑 결혼하지? 저거 고생할 거야 아니면 좋을 거야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런 사람이 진짜 진... 아빠 표현으로 진땡이라고 진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어떤 면이... 그냥 아빠 눈에는 좋아 보이셨대요 그래서 궁금하다 저 친구 누구랑 결혼할지 궁금하다 그러고 나서 상견례 전에 이제 그분이 일하는 방송사 행사 때문에 저희도 연관이 있고 그분도 연관이 있어서 제가 가지 못하는 축하하는 자리였는데 아버님께서 대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만났더라고요 두 분이 도경환 씨하고 아버님하고 제가 도경환 씨한테 얘기했죠 우리 아빠 거기 가신다? 그랬더니 아빠 어떻게... 아빠가 어떻게 생기신 분이시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딱 보니까 우리 아빠가 갔더래요 제가 아빠가 잘 갔거든요 그래서 아! 저분이구나 해서 인사를 딱 드리러 갔더니 아빠가 악수를 하시면서 도경환 씨한테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첫인사가 안녕하세요도 아니고 팬의 입장이셨던 네네네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사랑한다 라는 표현... 제가 아빠 입으로 들어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뭐... 하다못해 개를 사랑하든 꽃을 사랑하든 사랑이라는 단어를 못 들어봤는데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빠가 집에 돌아오셔서 저한테 야 나 그 도경환인가 그 친구를 만났는데 내가 세상에 내 입 밖으로 사랑한다 그랬다? 이거 어떡하니 창피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야... 그렇네요 잘했어 그랬죠 어... 저도 이 다음에 제 딸이 신랑을 들어오면 그래야겠는데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도경환 씨도 정말 감동 받으셨을까 좋고 했더라고요 좋아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첫 만남들이 그렇게 다 푸... 좋게 살을 드려니까 좋았어 네 좋았어 사실은 두 분의 만남과 결혼은 이미 다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미리 뭔가 게시가 있었습니까? 아 이거는 이제 지나고 보니 그런 것들 경환 씨랑 저랑 처음 연락한 날 동영환 씨 꿈에 웬 할머니가 나타나셔서 어 네 동영환 씨 꿈에 동영환 씨 꿈에 어떤 할머니가 나타나셔서 내가 삼신 할머니인데 하하하하하하